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지금 제가 지금 올리스타 좀 보러 지금이 지금이 몇시죠? 11시 거의 되는데 제가 광명에 살기 때문에 광명 사거리역에서 지금 수원역을 왔고요. 수원역에서 이제 무궁화 네, 우리나라의 대표권 모자 무궁화 무궁화를 타고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차를 무궁화하고 타러 왔는데 딱 와, 이게 바로 아래에 있어서 이거 그냥 딱 밟으면 바로 밟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저희는 여기 수원에서 이제 가는 거 탑니다. 지금이 시간이 여기 저는 이거 탈 것 같아요. 아마 이거 타려나? 지금 애들 여기 있고요. 네, 지금이 11시에요. 거의 11시. 네, 그래서 이거 탑니다. 이제 대구가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. 빠빠. 아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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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3시거든요. 아까 우리 11시였는데 무궁화 그거 타고 지금 3시입니다. 일단 이런 거 조각이 있고요. 일단 저는 택시 일단 제 대구로 왔으니까 서 있네요. 일단 택시를 지금 화면 잘 안 보이시는데 일단 택시를 타고 이제 야구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있는데 대구 택시 운전 기사분들이 다 보실게요. 아 네 여기 보시면 대구요. 탈 수가 없다고. 어? 얼마 정도 되면 가시죠? 진짜. 많은데. 아 지금 택시 탔습니다. 지금 홀타자 여기 아 드디어 대구 여러분. 와우. 아아아아아아 이승엽 삼성에 이승엽 아 이승엽 수업에서 배경이 있고요. 저기 아래는 펜사인에 지금 줄 수 있어요. 네. 어? 우리 좀 이따 해볼래? 스피드 측정. 아 네. 대구 왔고요. 좀 이따 경계할 때 영상 더 찍어드리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지금 왔어요. 많이 끝.